1분 안에 너 왜이렇게 귀여워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. 아 진짜 어렵다. 돈을 할 사람 진짜 없어. 안 봐, 안 봐. 여보세요. 오빠. 뭐야? 오빠 저 어때요? 까맣게. 까맣게. 오빠는 귀신 콧밥도. 취했네. 한 번 더.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어때? 야 뭐하는 거야 이게. 너가 어떠냐 하는 거 아니면 지금 이상한 소리 내는 그게 어떠냐. 아니 이상한 소리를 난 낸 적이 없는데. 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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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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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. 막 그랬잖아 이거. 괜찮아 이게? 뭐라고? 땡. 아니 방송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너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. 그러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